쪼호가 뭐랬지 알아? 쪼호는 프리미어로 통하는데 내가 그랬잖아, 얘는 상위권에 와서 통하는 애가 아니라니까 나는 각포는 난 아니라고 봐 쟤는 그냥 작은 육학형 저런 애들 난 아니라고 생각해 아니 그러니까 그냥 키 좀 있지, 스피드 조금 있지, 기술 조금 있지, 슈팅 좀 되지 근데 그냥 그렇게 조금 조금 조금씩 되는 친구보다 쟤도 한 칼이 없어 한 칼 각포! 오! 오른발이다 오른발! 오! 각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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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라보라고 그랬는데 5분 전까지만 해도 저 새끼 안 된다 쪼호 형! 쪼호! 난, 난 누네스 맘에 안 들어 나는 모르겠어, 제가 그렇게 이 정도 급인지는 이거 우담섬토 꼬리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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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네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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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 새끼 골랐어! 저 새끼 골랐어! 아, 이 형이 미쳤나봐 진짜로 음! 음! 뽑는 recyclable